2023년의 첫 달인 1월에 미국 경제에서 실업률이 3.4%로 떨어지고 무려 51만 7천 개 일제를 증가시켰다는 고용 성적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든 고용 열풍, 고용 폭발로 불리고 있습니다. 1월의 실업률 3.4%는 54년 만에 최저치인데다가 51만 7천 개 증가는 전달보다 2배, 경제 분석가들이 상치보다는 3배나 많은 규모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연준의 연속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7월 1일에 매달 냉각대와 20만 개 증가에 턱걸이하고 있었으며 올해에는 10만 개 아래로 떨어졌다가 2분기에는 마이너스,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연준의 냉각 시도와 그에 따른 경제 분석가들의 급속냉각 예상과는 180도 다른 반등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 전반에는 파란불과 노란불을 동시에 켜지게 만들어 다소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열풍이 계속 불거나 적어도 한 달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를 유지한다면 미국 경제가 올 상반기에 불경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를 알려버리고 소프트랜딩 할 수도 있다는데 파란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일자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지갑을 열게 되고 소비지출을 늘려 내수경제가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서 불경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반면 연준의 물가잡기에 차질이 빚어지고 기준금리 인상 코스를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잡기를 위한 연속금리 인상에서 새해 첫 회의인 2월 1일 0.2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를 또 조절했고 3월과 5월에도 0.25포인트씩 2벌 올린 다음 인상을 일시 충지시키려는 것으로 관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고용시장이 강력함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열풍마저 불게 되면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계의 임금상승과 가격인상을 불러와 물가잡기를 더 어렵게 할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례적인 고용열풍이 지속될 경우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면 2번이 아니라 6월까지 3번 연속 인상하고 일시 충지를 타소 미루거나 0.25 대신 0.5포인트 인상으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론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일 금리 인상 후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매우 타이트해 균형을 벗어나 있다면서 고용열기와 임금상승에 따른 서비스 가격의 인상으로 물가잡기에 차질을 빚고 금리 인상 코스를 다시 순봐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